자, 돌담대교 건너고 있습니다. 돌산대교. 돌산대교. 여린이. 여린이 알아요, 여린이? 여행어린이. 맞아요. 아니, 여수어린이. 아, 여수어린이? 여기 근처에 좀 테마파크 같은 게 있더라고요. 너무 이게 자연만 보는 것보다 같이 합쳐져 있는 거. 솔직히 여기는 저희 배짱이들이 준비한 거 이외의 것입니다. 이거는 100% 사위 아이디어. 그렇죠. 사위님 아이디어. 사위님 아이디어. 사위님 아이디어. 달려. 아, 킹콩이 있어. 이런 데가 있어? 저거는 없습니다. 너무 재미있겠어. 바이킹! 여기 뭐야? 어린애들 노는 데 아니야? 놀이동산이야? 여기가 여수 분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. 결혼? 놀이동산에서 결혼을 해?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애들 이제 애 생기면 놀이동산 오는 데. 현지인들밖에 모르는데. 야, 결혼하자마자 애 생겨? 여수에 이런 게 있었어? 뒤에 공룡 있어. 우리 하영이 난리 나겠다, 저거 보면. 하영이 너무 좋아. 자기가 공룡이라고 하는 애야. 여기가 이제 메인통. 어? 너와 함께 이 순간이 바로 꽃길? 여기 사진 하나 찍을까? 어? 저랑요? 어. 볼찌가 빨리 나와. 야, 그래도. 남사스럽게. 그래도 그 사진 찍은 적 없잖아. 기념사진 하나 찍. 남들이 볼까 부끄러운데? 나도 이런 거 싫어해. 남자들끼리 좀. 아, 누구 보내지.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마요. 아유. 아유. 야, 곧 또 곧. 너와 함께 하는 이 순간. 바로 꽃길길. 신선하다, 신선해. 와. 저렇게 다정할 수가 있나. 숨수록 동안. 아, 이게. 남자라고 하지 마요. 남자 여자 찍어야지 되는데. 남자끼리 좀. 응? 응. 응. 응.